아, 이었어요? 실제로는 이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. 이거는 좀... 배기의 모양 자체로는 굉장히 깔끔하게 된 것 같고요. 지금 흙은요, 아주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는데요. 이 자리가 들여다봐져 있어야 돼요. 근데... 지금 하면 안 될까요? 여기 안 받을 것 같거든요. 이 받아만 주면 대득입니다. 왜냐하면 다음에 한 칸 띄었을 때 이 붙이는 수가 부분적으로는 성림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서 변으로 그냥 가게 되면 한 칸을 띄었을 때 대책이 없어요. 이제는 여기 들여다볼 때 쌍잎을 쓰거든요. 돌파가 되니까요. 근데 안 했죠. 이 7, 6, 8단은 100이 받아줬다면 했을 텐데요. 안 받아줄까 봐 못한 겁니다. 흙이 두텁게 되긴 했는데요.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역시 여기를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점. 아, 이것까지 했으면 흙이 잘 된 건데요. 이거 못했어요. bij 아쉽게 되니까요. 그리고 다음 시간에까지 보내고 있습니다. 그럼요. 그럼요. 그러면 우리는 그냥 justice.